각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런 팀이 나오겠어 하는 팀을 만든 슈퍼엠엠 카이와 태용! 따끈 따끈한 신곡. 헌드로엔. 팩.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제가 한다고 이걸요. 선생님들 알아서 재료 보세요. 같이 하는 데까지는 해야지. 입은 가만히 있어야 돼. 입은 가만히 있어야 돼. 너무 끼 부린다. 저기 앞에 욕심 있어. 먼저 한 욕심 있어. 지금 욕심 너무 부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진짜 표정이 중요해. 내가 이거 모르겠어. 지금 그만 닦자. 딴 데 닦을까?